차연하고 찬란한 복수의 장대한 여정 그리고 새로운 출발 몬테크리스도 백작 최종혜입니다. 드디어 지난해에서 그간 차곡차곡 준비해오던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세 가두를 달리며 살아온 몬세르 백작의 과거에 파렴치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오늘은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 즉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심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 초까지도 일부 유럽국가에 존재했던 별투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1815년부터 1839년까지 25년에 걸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대는 결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고 특히 실주된 명예를 목숨을 건 결투를 통해 되찾는 일이 성행하곤 했습니다. 이때 상대의 결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은 상대가 주장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명예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행에서 돌아온 알베르가 아버지의 몰락을 가져온 배우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숨어있는 적 한편 몬테크리스도 백작과 함께 여행 중이던 알베르는 어머니가 보낸 하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하인이 가지고 온 소식은 참혹하기 이를 때 없었다. 알베르는 몬테크리스도에게는 차마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급히 파리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알베르는 두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아버지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자를 찾아 헤맸다. 어둠 속에 숨어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과거를 밝혀내고 세상에 드러내어 아버지의 몰락을 가져온 자에게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대갚아주고 싶었다. 알베르는 친구 보생을 통해 당글라르 남작이 그리스에 편지를 보내 알리파샤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베르는 붕괴하며 즉시 당글라르 남작을 찾아가 결투를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글라르로부터 특박의 사실을 알게 된 알베르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리스에 편지를 보내 알리파샤 사건 조사를 의뢰한 배경에는 놀랍게도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있었던 것이다. 당글라르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권유로 알리파샤의 참극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기를 품고 숨어있던 적이 바로 몬테크리스도 백작이라는 사실이 알베르에게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확실한 의미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이미 알리파샤 사건에 관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리파샤의 딸을 보호하고 있었고 당글라르에게 잔인하의 편지를 보내 알리파샤 사건을 파헤치게 조종했으며 아버지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알베르를 노르망드 여행에 동행하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단지 에데라는 그 그리스 여자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 몬테크리스도 백작 그에게 과연 그럴 권리가 있는가. 알베르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베르는 괴로웠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자신의 집안을 파멸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알베르는 보샨과 함께 샹젤리제 30번지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하인으로부터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저녁 8시에 오페라 극장에 갈 거라는 말을 듣고 알베르는 집으로 돌아와 프란츠와 드블레 모렐과 샤토 르노에게 8시에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어머니는 그 불명예스러운 청문회가 있은 뒤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적이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알베르가 물었다. 메르세데스는 알베르가 아버지라는 말을 피하는 것을 보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알베르 아버지처럼 높은 지위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적은 이쪽에서는 모르는 적일 수도 있고 그런 적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적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라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집에서 열린 무도의 날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우리 집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죠. 그는 많은 나라의 풍습을 알고 있어요. 아라비아에서는 적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알베르 그러니까 내 말은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우리의 적이란 말이니? 메르세데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베르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너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니 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나는 알베르 내가 그분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짓이라니? 알베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분은 우리를 해칠 사람이 아니란다. 그리고 넌 며칠 전에도 그분과 노르망대에 같이 다녀왔잖니. 알베르의 입술 끝에 차가운 냉소가 떠올랐다. 메르세데스는 본능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알베르는 오늘 밤은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메르세데스는 하인 한 사람을 불러 오늘 밤은 알베르가 가는 곳을 슬며시 뒤쫓아가라고 지시했다. 알베르의 도착은 알베르는 알베르는 마차에 올라 곧장 오페라 극장으로 향했다. 보샨과 샤토르노가 이미 극장에 와 있었고 드블레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개막벨이 울릴 때까지 몬테크리스토는 나타나지 않았다. 알베르는 일막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석을 연신 바라보았다. 그러나 몬테크리스토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일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에 몬테크리스토가 마시밀리앙 모렐과 함께 들어와 특별석에 앉았다. 몬테크리스토는 알베르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으나 그쪽에는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대리석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마침내 알베르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로 다가와 섰다. 몬테크리스토는 그때서야 고개를 돌려 감정이 전혀 내비치지 않는 얼굴로 알베르를 바라보았다. 알베르의 뒤에는 보생과 샤토르노가 서있었다. 알베르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며 서있었다. 마시밀리앙은 알베르로부터 오페라 극장으로 와달라는 편지를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알베르 자작 무슨 일입니까? 몬테크리스토가 물었다. 백작 아버님의 일로 당신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페라 극장에서 말입니까 내가 파리의 관습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공장소에서 해명 요청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상대방이 집안에 숨어서 만나주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라도 마주치는 곳에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베르의 음성에 떨림이 묻어났다.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는 동요의 빛이 전혀 없었다. 백작 당신이 배신자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 배신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겁니다. 알베르가 격분해서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내 자리로 쳐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다니 여기는 내 자리니만큼 나만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소. 알베르 자작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고 돌아가시오. 몬테크리스토는 문을 가리키며 알베르에게 명령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에서 끓여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알베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움켜쥐었다. 몬테크리스토는 그 장갑에 당긴 의미를 똑똑히 보았다. 알베르 자작 나한테 싸움을 걸려고 왔군요.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도전을 과시하는 건 좋지 않은 취향입니다. 이런 식의 허풍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자 관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억울함과 분노에 잠식된 알베르에게는 주변의 호기심어린 시선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백작 백작은 모든 걸 알고 계획하고 조종했죠. 당신의 노예도 당신의 조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알베르 자작 뭘 세르백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에게 배신이니 복순이 한 건가? 하지만 알베르 자작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듣자 하니 당신 아버지가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신이 저지른 일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겁니까? 백작 당신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실주되고 사회에서 매장되었단 말입니다. 글쎄요. 그런 부당한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가 자네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나? 그래도 그런 자를 위해서 싸워주고 울어주겠나? 백작 당신은 알리파시아의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의 노예를 위해서 친구를 배신한 겁니까? 그녀는 노예가 아니요. 그녀가 노예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그건 당신이 그토록 존경에 맞이하는 당신 아버지로 인해서 그리 된 것이니 당신이야말로 그녀를 향해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친구라고 믿었던 당신의 그 파렴치한 배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망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배신 이란 말은 몰세르백작 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몰세르백작 이라는 말에 사람들 사이로 차가운 물결이 스치고 지나갔다. 몰세르백작 사건은 파리 사람들의 입에 한창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알베르는 백작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더욱 붕괴했다. 붉게 핏발이 선 눈으로 백작을 노려보는 와중에도 온몸이 부들부들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알베르는 장갑을 백작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 했다. 그것은 결투 요청을 의미했다. 그러나 장갑이 백작의 얼굴에 닿기 전 막시밀리앙이 재빨리 알베르의 손을 잡았고 부샹과 샤토르노가 도전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염려하여 알베르를 제지했다. 그러나 몬테크리스토가 팔을 뻗어 알베르의 손에서 축축하게 젖어있는 장갑을 빼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베르 찾아 이 장갑은 내 얼굴로 던진 것으로 알겠소. 당신의 결투 요청을 받아들이겠소.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당장 나가시오. 몬테크리스토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보샹과 샤토르노가 알베르를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막시밀리앙이 특별석의 문을 닫았다. 몬테크리스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가도 같이 차가웠고 마음은 청동가 같이 굳건했다. 백장님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사건으로 화가 나 있는 거겠지요. 내가 보호하고 있는 에데가 몰세르백작이 범한 악행을 폭로했으니 말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알베르는 오늘 제가 목격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군요. 백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알베르 말입니다. 결투를 청했으니 내일 아침 10시 전에 그를 죽일 겁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 쓰러지겠죠. 막시밀리양이 백작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백장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나는 그 아버지란 자에게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막시밀리양은 놀란 나머지 몬테크리스토의 손을 놓았다. 그는 더 이상의 말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올라갔던 막이 다시 내려왔을 때 보생이 특별석으로 들어왔다. 몬테크리스토 백장님 보셨다시피 저는 알베르와 동행했습니다. 알베르가 너무 흥분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장님은 훌륭한 신사이시니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장님과 그 잔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꽤 우스운 일이군요. 포샹 당신은 나를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니 말입니다. 백장님 아시겠지만 명예에는 보증이 필요한 겁니다. 포샹이 오만하게 말했다. 우스운 얘기군요. 포샹씨 나 자신이 살아있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의 혈관에는 우리가 흘리고 싶어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상호 보증입니다. 내일 열 시 전에 자신이 흘린 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베르 자작에게 전하시오. 그럼 저는 결투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포샹씨 이 말도 알베르 자작에게 전하시오. 모욕당한 건 나지만 무기 선택권은 그쪽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응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이길 겁니다. 확실히 이기신 다고요? 포샹이 몬테크리스토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나는 그를 죽여야만 합니다. 오늘 밤 안으로 시간과 무기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기다리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8시 장소는 뱅상 숲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권총으로 하겠습니다. 포샹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는 오만한 허풍쟁이를 상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샹이 나간 후 몬테크리스토는 막시밀리앙 쪽을 돌아보았다. 막시밀리앙 당신이 이 폐인이 되어주겠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나와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베르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맹목적으로 덤벼드는 것이지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이유를 알고 계신 신께서는 우리 편에 서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두 번째 이페인은 누굽니까? 나는 파리에서 당신과 당신의 매부 엠마누엘 이외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엠마누엘과 함께 내일 아침 백장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막이 올랐다. 무대에서는 비렐림텔 서곡이 감미롭게 흐르고 있었다. 에드멍 탕테스와 메르세데스 집으로 돌아온 몬테크리스토는 알리에게 상하 총자루가 달린 자신의 권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몬테크리스토가 집에서 사격 연습을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권총이었다. 몬테크리스토가 총을 손에 쥐고 관역으로 쓰고 있는 작은 철판을 향해 조준하고 있을 때였다. 방문이 열리면서 하인이 손님이 왔음을 알렸다. 하인의 뒤에는 베일로 얼굴을 가린 한 부인이 서있었다. 그 부인은 몬테크리스토의 손에 들려있는 권총을 보자마자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몬테크리스토가 손짓을 하자 하인이 문을 닫았다. 부인은 누구십니까? 몬테크리스토가 베일을 둘러쓴 여자에게 물었다. 그 낯선 여인은 방 안에 누가 있지는 아닌지 확인하는 듯 주위를 한 번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몸을 구부리며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에드몽 제 아들을 결코 죽이지 않을 거죠? 몬테크리스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지고 있던 총을 떨어뜨렸다. 몰세르 부인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녀는 베일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에드몽 나는 나는 오늘 몰세르 부인이 아니라 메르세데스로 온 겁니다. 메르세데스는 죽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이제 모릅니다. 메르세데스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요. 당신을 보자마자 당신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녀는 당신을 알아보았어요. 그 후로 그녀는 당신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몰세르를 찾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몰세르라고 하셨습니까? 페르낭 몬데고 그자 말입니까? 그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도록 하죠. 몬테크리스토가 페르낭의 이름을 증오의 찬어조로 말했으므로 메르세데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에드몽 제 생각이 맞았군요. 그렇다면 제 자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제 심정도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부인 제가 당신 아들의 목숨을 빼앗을 거라는 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누구에게서 들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남이 가지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를 따라 오페라 극장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걸 보셨다면 부인 베르낭의 아들이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것도 아실 텐데요. 만일 모렐 씨가 막지 않았다면 부인의 아들이 내 얼굴에 장갑을 던지려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몬테크리스토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말했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은 아버지의 불행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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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벌입니다. 몰세류를 처벌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를 처벌한 것은 신의 섭리죠. 그럼 당신이 그 섭리를 대행하는 건 옳다는 건가요? 오래전에 다 잊힌 일을 어째서 당신이 되살려내는 건가요? 에드몽, 잔이나와 알리파샤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페르낭 몬데고가 알리파샤를 배신한 일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나요? 부인, 그건 부인이 옳습니다. 그 일은 프랑스 장교와 알리파샤의 딸 사이의 일입니다. 내가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면 그건 프랑스 장교나 몰세르 백작이 아니라 카탈루니아의 어부 베르낭 몬데고 메르세데스의 남편입니다. 에드몽, 나를 벌하세요. 제가 있다면 저에게 있어요. 당신이 제 곁에서 사라지고 나자 혼자 남겨진 고독을 견디지 못한 저를 벌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왜 당신 곁에서 사라지게 됐지? 당신은 왜 혼자 남겨진 거고? 에드몽, 당신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왜 체포되었습니까? 내가 왜 재수가 되었죠? 내가 어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부인. 당신은 적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부인은 모르셨겠지요. 나는 체포되자마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건 당신과의 야권식 전날 당글라르가 검사에게 밀고짱을 쓰고 어부 베르낭 몬데고가 그 밀고짱을 검사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책상 서랍에서 밀고짱을 꺼내어 그 변색된 종이를 메르세데스에게 주었다. 그것은 에드몽 당테스, 즉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톰슨 앤 프렌치 상사의 대리인으로 편장해 보빌에게 20만 프랑을 지불하고 에드몽 당테스 관련 서류에서 빼낸 것이었다. 메르세데스는 두려운 마음으로 24년 전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 밀고짱을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검사님께 저는 구강폐약계에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편지를 쓰는 것은 검사님께 중대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나폴리로부터 귀향한 파라옹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해 도중 엘바섬에 들러 나폴레옹에게 짐꾸러미를 전달해 주고 파리의 보나파르트 본부로 가는 밀서를 맡아가지고 왔습니다. 밀서는 그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그의 부친이 살고 있는 집이나 파라옹호의 그의 선실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요? 메르세데스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심술과 시기심으로 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결과 나는 14년이란 세월 동안 지하감옥에 갇혀 울부짖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아버지는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원수의 손을 잡았죠. 아, 어떻게 이토록 가혹할 수가 있을까요? 메르세데스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니 부인, 나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에드몽,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저를 보아서 용서해 주세요. 메르세데스는 24년 전에 무서운 비밀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며 눈물을 떨구었다. 몬테크리스토는 메르세데스를 일으켜 의자에 앉혔다. 메르세데스는 눈물을 흘리며 에드몽 탕테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깊은 고통과 섬뜩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에드몽, 저를 한 번이라도 메르세데스라고 불러줄 수 없을까요? 메르세데스 몬테크리스토가 중얼거리듯 그 이름을 불렀다. 지금도 그 이름은 여전히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군요. 메르세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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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참혹한 절망 속에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하 감옥에 찌푸라기 위에 웅크려서 더위에 지쳐 감옥 바닥을 구르면서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메르세데스 나는 복수해야만 합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그녀의 간청에 굴복하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기나긴 고통을 되새겼다. 에드몽 복수하세요. 하지만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하세요. 페르낭과 저에게만 복수하세요. 제 아들에게까지 복수하진 말아주세요. 당신 아들과의 결투는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적과 인생을 함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드몽 나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그녀에게서 전해져 왔다. 몬테크리스토는 급기야 흐느끼며 말했다.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드님을 살려드리면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드님은 아드님은 살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몬테크리스토는 눈물을 흘렸다. 에드몽 고마워요. 당신은 내가 사랑해오던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메르세데스는 몬테크리스토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대며 말했다. 메르세데스 하지만 에드몽은 더 이상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할 겁니다. 죽은 자는 무덤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에드몽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왜 죽어요? 당신이 용서한 이상 결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투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남자로서 비겁함의 상징이고 비웃음을 사는 짓입니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걸 나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나의 입장에서 그것까지 감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투는 할 겁니다. 당신 아들의 피가 아니라 내 피가 땅 속으로 스며들겠지요. 오 에드몽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수는 나의 존엄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초라하게 위축된 나는 억울하게 잃어버린 모든 소중한 것에 대해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 한 순간도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수를 하진 못해도 베베까지 베베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에드몽 나는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늙어버렸어요. 이제 나에게는 지난 날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풋풋한 미소도 모두 사라져 다시 보여줄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 고통의 일부가 되었던 이 불쌍한 여자를 동정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에드몽 당신이 얼마나 고맙고 훌륭한 사람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그 말을 끝으로 메르세데스는 방을 나갔다. 몰세르 부인을 태운 마차가 어두운 샹젤리제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다. 새벽 1시였다. 결투 메르세데스가 떠난 후 몬테크리스토는 복수의 염원이 좌절된 데서 오는 침통함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메르세데스가 그리 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며 스스로를 향해 말했다. 복수를 결심했으면서도 어째서 나는 뜨거운 심장 따위를 뽑아버리지 못했단 말인가 램프와 촛불의 불꽃이 슬픈듯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샤토 디프에서 초라하게 14년을 버텨왔음에도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내가 내일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사라져야 하다니 내가 안타까워하는 건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처럼 절치구심 쌓아올린 괴핵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몬테크리스토는 상실의 늪에 빠져 앓고 있었다. 그 괴핵이야말로 14년의 고통 뒤에 찾은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던 것이다. 어리석음이다. 그 청년은 모를 것이다. 너그러움이 한없이 넘쳐나서 그 청년의 움직이지 않는 관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몬테크리스토는 책상의 비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파리에 도착한 이후 작성해 놓은 유언장이었다. 동토오는 새벽빛이 유리창을 후르스름한 빛으로 감싸기 시작했다. 새벽 5시였다. 몬테크리스토는 유언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넣었다. 나는 나의 옛 후원자이자 마르세이의 선주 피에르 모렐의 아들 막시밀리앙 모렐 대위에게 2천만 프랑을 물려준다. 이 도는 몬테크리스토 섬 동굴에 있으며 나의 집사 베르트치오가 그 비밀의 장소를 알고 있다. 만약 막시밀리앙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없다면 잔이나의 알리파샤의 딸 에데와 결혼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데에게는 나의 집사 베르트치오를 비롯한 나의 하인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이는 6천만 프랑에 달할 것이다. 몬테크리스토가 몬테크리스토가 마지막 줄을 끝냈을 때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몬테크리스토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에데가 뒤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에데 이걸 읽었나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런 걸 쓰는 겁니까?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떠날 건가요? 에데 나는 여행을 떠날 거다. 우울한 가운데 우한한 부드러움이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에데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럼 죽을 생각이신가요? 그런가요? 에데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죽을 생각이라면 그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당신이 죽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에데는 유언장을 집어들어 뇌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바닥으로 던졌다. 그러고는 힘이 다한 듯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몬테크리스토는 에데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그 창백하면서도 달콤하게 빛나는 얼굴빛과 생기를 잃은 듯 하면서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몬테크리스토는 에델을 방까지 안고 가서 하녀에게 맡기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찢어진 유언장을 다시 썼다. 유언장을 마무리하고 봉인했을 때 마차가 저택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시밀리안과 엠마누엘이 마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약속시간보다 20분쯤 일찍 왔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저는 백장님의 침착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고 힘을 좀 내려고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애정어린 마시밀리안의 말을 듣자 몬테크리스토는 두 팔을 벌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마시밀리안 당신이 함께하니 참 좋군요. 하지만 내 부탁이 부담되었다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백장님. 저는 어제 결투 요청이 있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백장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장께서는 시종일간 단호하고 침착하셨죠. 그건 백장께서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당신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소 마시밀리안 그리고 이건 내 유언장입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내 변호사에게 가져가십시오. 죽다니요. 백장님. 마시밀리안 놀라서 소리쳤다. 백장께서는 모욕을 당한 쪽입니다. 그래서 먼저 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알베르 쪽 이패인인 보샨과 샤토르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는 우리 쪽에서 양보를 해줬으니까 저쪽에서도 한 가지 양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시밀리안 오늘 오늘 알베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정각 8시에 세 사람은 결투장소에 도착했다. 마차에서 내린 몬테크리스토가 마시밀리안 에게 조용히 물었다. 마시밀리안 혹시 마음을 정한 여인이 있습니까? 마시밀리안 양은 다소 놀란 얼굴로 몬테크리스토를 바라보았다. 누구라고 얘기해달라는 건 아니요. 그저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주면 좋갑니다. 저는 한 여인을 오래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여인을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그저 내 희망사항이었군. 불쌍한 에대. 몬테크리스토가 한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어두워진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을 보고 마시밀리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 세상에 남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잠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저 내 개인적인 사연일 뿐이요. 아, 네. 그런데 백장님 무기는 가져오셨습니까? 무기는 저쪽에서 가져오겠지요.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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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밀리안 협상 따위는 하지 마시오. 네. 그건 염려 마십시오. 막시밀리안은 보샨과 샤토르노 쪽으로 다가갔다. 저희 쪽은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두 자루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보샨이 말했다. 그런데 알베르시가 안 보이는군요. 아, 오늘 아침 결투 장소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샤토르노가 대답했다. 8시 5분이군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보샨이 시계를 꺼내보며 말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가로수길을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프란치와 드블레였다. 그리고 곧이어 알베르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알베르는 흰 셔츠에 답답해 보이는 넥타이를 메고 행동을 둔하게 할 수도 있는 조끼까지 입고 있었다. 결투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보고 못마땅한 듯 샤토르노가 혀를 찼다. 알베르는 조금 떨어진 곳에 말을 세우고 다섯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얼굴빛은 침통하게 가라앉았고 눈은 핏발이 선 채 부어있었다. 친구들 이렇게 모두 와주어서 고맙게 생각하네. 자네들의 우정 잊지 않겠네. 막시밀리앙은 알베르가 다가오자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막시밀리앙 모렐 씨 당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리 오십시오. 알베르 씨 저는 몬테 몬테 크리스도 백작의 이패인입니다. 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이패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알베르 씨가 왔다고 백작께 알리겠습니다. 모렐 씨 실은 결투전에 백작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말입니까? 오페라 극장에서 그랬듯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하겠습니다. 알베르가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막시밀리앙 모렐은 천천히 거닐고 있는 백작에게로 달려가 알베르의 말을 전했다. 몬테 크리스도는 막시밀리앙과 엠마누엘을 데리고 알베르에게로 다가갔다. 침착하고 평온한 몬테 크리스토의 모습은 알베르의 초조한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알베르도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양쪽 모두 서너 걸음쯤 떨어진 곳까지 오자 걸음을 멈추었다. 알베르가 몬테 크리스토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까이 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기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소. 들어봅시다. 하지만 모욕을 더할 거라면 사양하겠소. 몬테 크리스도 백장님 알베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으나 차츰 가구가 된 자의 단호함이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다. 저는 백작께서 제 아버지가 잔인하에서 저지른 일을 세상에 폭로한 것에 붕괴하고 백작님을 비난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죄가 있다 해도 백작님이 당한 일이 아님으로 백작께는 제 아버지를 단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작께서는 알리파샤를 배반한 페르낭 몬데고가 아니라 당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상상하기 힘든 불행을 안겨준 어부 페르낭을 단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백작께서 제 아버지에게 복수하신 것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아들인 저는 더 큰 가혹한 복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뜻밖의 장면을 본 이페인들은 벼락에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 몬테크리스토는 무한한 감사의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토록 격하게 폭주하던 알베르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할 수 있는지 몬테크리스토는 그 이유가 메르세데스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울러 그녀가 몬테크리스토의 희생을 그리 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 것도 바로 이런 결과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백장님 만약 제 사과가 만족하시다면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몬테크리스토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을 적시며 알베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알베르는 공손한 마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손을 힘껏 잡았다. 몬테크리스토는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아들의 목숨을 구하러 달려왔던 메르세데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정을 완전히 아사가 버릴 수도 있는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고백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 알베르는 말을 달려 15분 만에 엘데가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말에서 내리면서 침실 커튼 너머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본 듯했다. 알베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온 알베르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던 화려한 사치품들을 바라보았다. 알베르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초상화를 틀에서 빼냈다. 그리고 각종 장식품과 도자기들을 정리하고 서랍 속에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조리 꺼내서 넣어두고 보석들도 모두 서랍에 넣은 후 그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끝으로 책과 서류들을 정리해서 책상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알베르의 목소리는 화가 났다기보다 슬픔이 묻어있었다. 백장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백장님은 결투장에 갔던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저에게 물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사실대로 대답해. 그럼 결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몬테크리스도 백장께 사과했다고 해. 알베르는 다시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앞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창가로 가보니 아버지가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곧 마차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나간 후 알베르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마치 같은 생각이 모자 사이에 어떤 힘을 불어넣은 것처럼 메르세데스도 알베르가 했던 것처럼 모든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드레스와 보석, 리넨, 금화 등을 서랍에 가지런히 챙겨놓고는 열쇠들을 모아 한 곳에 놓고 있었다. 알베르는 어머니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알베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알베르 자신은 비장한 결심의 결과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어머니도 같은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니 두려워졌다. 어머니, 뭘 하고 계십니까? 너는 뭘 하고 있었니? 어머니가 대물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러시면 안됩니다. 어머니는 저하고 달라요. 저는 어머니와 이 집에 작별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 같은 결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알베르, 나도 떠날 거다. 사실은 내가 나하고 같이 가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알베르는 단호했다. 어머니, 제가 택한 길은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이 먹을 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우선 후란치에게 필요한 소액의 돈을 빌리러 갈 생각입니다. 세상에 알베르, 내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다니 내 결심이 무너지려 하는구나. 어머니, 전 오늘부터 과거와 관계를 끊고 그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름까지도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이름을 지닐 수 없습니다. 알베르, 참 장하구나. 내가 연약해서 못하고 있던 말을 내가 대신 해주었어. 알베르,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내 앞에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단다. 너는 아직 스물 두 살도 채 되지 않았잖니? 네가 순수한 만큼 이름도 흠결없는 이름을 원한다면 너의 외할아버지 이름을 가져가렴. 알베르, 내 아들아. 이 슬픔을 겪은 만큼 더 단단하고 더 찬란한 모습으로 세상에 우뚝 서다오. 네, 어머니의 소원을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아버지께선 삼십분 전에 외출하셨어요. 집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기회죠. 알베르는 밖으로 나가 합승마차를 불러왔다. 생테르가에 있는 가구 딸린 작은 집에 머무를 생각이다. 그곳에서라면 어머니가 검소하지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차가 문 앞에 멈추고 알베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한 남자가 다가와 편지를 건네주었다. 알베르는 그가 몬테크리스도 백작대게 집사 베류두치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알베르는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다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로 베르투치오를 찾았으나 그는 그 사이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알베르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메르세데스가 편지를 읽었다. 알베르시 나는 당신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듯 당신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몰세르 백작가를 떠나려 하고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젊습니다. 당신이 고귀한 마음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싸우는 것은 숭고한 선택이지만 어머니까지 가난의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는 당신이 빈손으로 집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베르시 나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나는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고 그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150루이의 돈을 가지고 귀향했습니다. 그 돈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 돈을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마리세유의 작은 집 정원에 묻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 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는 파리로 오는 길에 마리세유를 지나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잠겨있는 그 집에 가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보물을 숨겨둔 곳을 파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심은 아름다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쇠상자가 그곳에 그대로 알베르시 지난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생활의 안녕을 위해 마련해둔 이 돈이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녀를 위해 쓰인다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베르시 그녀에게 수백만 프랑이라도 줄 수 있는 내가 그 옛날 우리의 삶이 있었던 곳에 묻어두었던 그 돈을 전해주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베르시 당신은 관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 자존심과 원한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베르시는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듣기 위해 미동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곁에 서있었다. 메르세데스는 형언할 수 없는 시선으로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받겠다. 그분은 내가 수녀원에 갈 때 지참금을 지불할 권리는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지나간 후 메르세데스가 말했다. 에드몽 탕테스와 페르낭 몬데고 결투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는 결투장으로 떠나던 때와는 달리 기쁨과 평온함이 감돌았다. 백장님 알베르시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막시밀리앙이 감동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죠. 용감하고 숭고한 마음을 가진 청년입니다. 결투장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시밀리앙 오늘 다른 약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백장님? 점심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몬테크리스토가 다정하게 말했다. 막시밀리앙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나를 생각해 주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고 싶고 막시밀리앙 모렐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오. 몬테크리스토는 모렐 선주의 아들인 이 청년에게 향하는 호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백장님. 기억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어린 아이들이 그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듯이 그런 순간이 오면 백장님을 찾겠습니다. 두 사람은 몬테크리스토의 집 앞에서 헤어졌다. 한편 에덴은 몬테크리스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 소리를 듣고 에덴은 몬테크리스토에게로 달려갔다. 몬테크리스토는 간절함이 당긴 에덴의 눈물어린 시선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라기보다 마치 기다리던 연인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같았다. 낯설지 않은 시선이었다. 몬테크리스토는 그 시선에서 언젠가 마주하던 그리고 마음의 뿌리를 내렸다가 고통 속에서 사라져간 한 여인의 시선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면 에덴은 몬테크리스토를 늘 백장님이라 불렀고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몬테크리스토는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신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인간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본심을 쏟아내는 법이다. 세상에는 두 사람의 메르세데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몬테크리스토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애틋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오는 에덴의 모습을 몬테크리스토는 미동도 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베르투치오가 들어왔다. 몬테크리스토는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몰새로 백작이 오셨습니다. 아 이럴 수가 그럼 아직 끝난 것이 아닌가요? 에덴은 걱정과 분노가 엉켜 마음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에덴 그건 아직 모른다. 다만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자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자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에덴 사실 두려운 상대는 그 사람 아들이었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에덴 맹세하건대 걱정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몬테크리스토가 에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덴은 그에게 이마를 내밀었다. 몬테크리스토가 그 맑고 총기가 빛나는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맞춤은 두 사람의 가슴을 동시에 뛰게 했다. 한쪽은 격렬하게 또 다른 한쪽은 은밀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것이다. 몬세르는 군형 칼라 검은 바지 검은 장갑과 검은 코트 차림으로 응접실로 들어섰다. 몬세르가 응접실을 두서너 번 서성거리고 있을 때 몬테크리스토가 나타났다. 아 몬세르 씨였군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그렇소 바로 나요. 몬세르는 입술을 떨며 격한 감정을 내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군요. 오늘 아침에 내 아들과 만났지요. 나는 내 아들이 당신과 결투하고 당신을 죽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나를 죽이지도 않았고 결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당신을 제 아버지를 모욕하고 우리 집안의 파멸을 가져온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소. 몬테크리스토 백자 당신 내 아들에게 사과나 해명을 했습니까? 몰세르시 나는 그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한 건 바로 당신의 아드님입니다. 이 보시오 몬테크리스토시 내 아들에게 무슨 흉계를 쓴 거요? 당신 아들은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확신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지요. 몬테크리스토시 생각보다 더 비열하군.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건가? 요즘 젊은이들은 결투하려 하지 아니니 내 집안을 파괴하려는 당신 내가 당신과 결투하겠다. 설마 도망가진 않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몬테크리스토시 둘 중 하나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결투하는 거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당장 갑시다. 이 페인은 필요 없을 테니까. 하긴 필요 없겠군요.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말입니다. 천만에 몬테크리스토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얘기해 볼까요? 몬테크리스토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몬테크리스토시 당신은 워털루 전투 전날 군에서 타령한 페르낭이란 군인이고 스페인에서 첩보원으로 활동하던 페르낭 중의이며 은인인 알리파샤를 배신하고 적에게 발구 그 후에 암살까지 한 페르낭 대령이지요. 이런 여러 개의 페르낭이 모여서 현재 프랑스 귀족이며 육군 중장인 몬세르 백작이 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몬세리는 마치 뜨거운 새로 낙인이 찍힌 것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이 악마 같은 놈 나는 내가 과거의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서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를 읽었다는 걸 알고 있다. 너는 파리에서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으로 행세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선원 신받드라 하고 몰타에서는 선주의 아들로 행세하지 않더냐 네놈의 정체를 밝혀라 네놈의 진짜 이름을 밝히란 말이다. 결투장에서 내 칼이 너의 심장에 박힐 때 그 이름을 불러줄 것이다.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이 무섭도록 차가워졌다. 그의 눈은 불길을 삼킨 듯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는 타리실로 달려가 순식간에 선원용 옷으로 갈아입고 선원용 모자를 쓰고 돌아왔다. 팔짱을 끼고 앞으로 걸어오는 몬테크리스토를 본 몰세르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있을 수가 없었다. 페르낭 몬데고 그 이름이야말로 내가 쓰러뜨릴 너의 이름이다. 내 얼굴을 보아라. 오늘 너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다시 젊어진 내 얼굴을 보란 말이다. 몬세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을 뻗은 채 못박힌 시선으로 이 무시무시한 유령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벽에 의지하며 혼비백산이 되어 문을 빠져나갔다. 에드몽 당테스 그의 입에서는 마치 비명가도 같은 이 한마디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겨우 집에 도착한 몰세르는 휘청거리며 마차에서 내렸다. 집 대문은 활짝 열려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합승마차 한 대가 서있었으나 그는 겁에 질려 감히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마치 숨어들듯이 자기 방으로 향하는데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몰세르는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마스크 커튼 뒤로 뛰어들어갔다. 그 두 사람은 집을 떠나는 알베르와 메르세데스였다. 아내와 아들은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불행한 사나이의 곁을 지나갔다. 메르세데스의 드레스가 스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힘을 내세요 어머니.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아들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얼굴 위로 와닿는 것만 같았다. 곧 말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멀어져 갔다. 아내와 아들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커튼 뒤에서 새어나왔다. 이윽고 마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침실 창가로 달려갔다. 아내와 아들이 남편과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은 돌아볼 것이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마차 창가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떠나갔다. 더 이상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였다. 그 쓸쓸하게 남겨진 집 위로 한 발에 총성이 울렸다. 깨진 침실 창으로 총구에서 품어져 나온 한 줄기의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마시밀리앙 모렐과 발랑틴 빌포르 발랑틴의 할아버지 노아르티의 백작과 프란치의 아버지 데핀의 장군가의 악연이 밝혀져 두 사람의 결혼이 무산된 후 발랑틴은 노아르티의 백작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사랑을 지지해 주었고 발랑틴은 비로소 마시밀리앙을 할아버지에게 인사시킬 수 있었다. 빌포르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모른 척 해 주었다. 발랑틴은 평소 자기를 미워하는 계모였으나 이 다정한 배려로 인해 그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위분모녀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었다. 아버지인 빌포르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빌포르는 딸이 유서깊은 기족 가문과 결혼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막시밀리양이 방문하는 날이다. 할아버지는 막시밀리양이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도록 허락했다. 며칠 만에 만난 발랑틴의 안색은 보기 애처로울 정도로 창백해져 있었다. 발랑틴 어디가 아픈 겁니까? 날이 갈수록 안색이 창백해지는 군요. 막시밀리양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저 식욕이 좀 없고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갈증이 조금 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드시는 물약을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발랑틴은 미소를 지었으나 고통을 참고 있는 듯이 보였다. 막시밀리양은 꿈꾸는 듯 사랑에 취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애처로울 정도로 창백했고 평소 백옥처럼 하얗던 그녀의 손은 빛바랜 밀랍처럼 윤기가 사라져 있었다. 노아르티의 노인은 깊은 시선으로 사랑에 빠져있는 손녀와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발랑틴 아침마다 마신다는 그 물약은 할아버님을 위해 조제된 약이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도 몸에 좋은 약이 니까요. 발랑틴 갈증이 많이 난다고 하셨죠? 좀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쓴맛이 나서 반잔은 남겼어요. 그 말을 듣자 노아르티의 노인의 안색이 변하며 뭔가 말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발랑틴은 평소 사전을 놓아두는 협탁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그 자리에 사전이 없었다. 그녀는 사전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방을 나갔다. 노아르티의 노인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으로 손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발랑틴은 서재에서 사전을 찾아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서너 개 남겨두었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다리가 굳어졌다. 발랑틴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계단을 굴렀다. 그 순간 막시밀리앙이 정광석하처럼 달려와 발랑틴을 품에 안아들고 소파에 앉혔다. 막시밀리앙은 그녀의 몸이 빳빳하게 굳어진 것을 보자 공포에 휩싸였다. 입술을 통해 나오지 못했던 노아르티의 노인의 공포의 외침이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막시밀리앙은 격렬하게 종을 흘렸다. 한여가 달려들어왔다. 의사를 불러오라는 막시밀리앙의 말에 한여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다. 그때 귀가하던 빌포르가 한여가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냐? 빌포르의 출연에 노아르티의 노인은 막시밀리앙에게 그 방에 딸려있는 작은 방에 숨으라는 눈짓을 해보였다. 막시밀리앙은 즉시 모자를 집어들고 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빌포르는 황급히 들어와 딸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얘야 빨랑틴 정신 차려라 왜 이러느냐 빌포르가 소리쳤다. 당장 의사를 데려와라.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빌포르는 딸을 소파에 눕혀놓고 직접 말을 타고 의사의 집을 향해 질주 했다. 5분도 되지 않아 빌포르는 의사의 집에 도착했다. 아니 총장님 여기까지 직접 무슨 일이십니까? 의사가 놀라서 물었다. 의사 기어이 기어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겼군요. 의사 선생 계속 헛다리 짚지 말고 빨리 갑시다. 대체 이번 희생자는 누굽니까? 내 딸 발랑틴이요. 아니 어째서 따님이 의사가 무척 놀란 듯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의사 선생 당신 추리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아시겠소?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앞에 가서 그 애를 의심했던 걸 사과하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서 서둘러야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 이번에는 내가 이 악독한 범인을 꼭 찾을 것이오. 좋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희생자를 구하러 가시지요. 그동안 막시밀레양은 느아르티에로부터 그간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독살 사건에 대해 사전을 이용해 모두 전해들었다. 발랑틴의 외조부와 외조모 하인 발로아까지 세 사람이 독살 당하다니. 그러고도 아무런 방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니 막시밀레양으로서는 두렵고 놀라울 뿐이었다. 적과 생명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전쟁터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섬뜩한 공포가 그의 몸과 마음을 휘감았다. 만약 발랑튼이 잘못된다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두려움 가운데 불안을 잠재우는 한 줄기 빛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힘이 되어줄 테니 찾아오라고 했던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금방 현실로 다가올 줄은 막시밀레양도 몰랐다. 몬테크리스도는 서재에 있었다. 그는 불과 두 시간 전에 헤어진 막시밀레양이 찾아왔다는 말에 다소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시밀레양 무슨 일입니까?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군요. 백작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쩌면 백작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미친 것 같지만 백작님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십시오. 백작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베르투치오를 보내서 한 여자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녀가 낫지 않으면 저도 살 수 없습니다. 베르투치오를 부르자 막시밀리앙은 그에게 다가가 몇 마디 속삭였다. 베르투치오는 그 말이 끝나자 곧바로 달려나갔다. 막시밀리앙 당신이 이토록 당황하는 건 처음 보았소. 우린 친구입니다. 자 이제 얘기해보시오. 백작님 어느 집안에 한 달 사이에 세 사람이 연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원인이 독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들 누구나 뻔히 알고 있을 법한 사건처럼 들리는군요. 어쩌면 하늘의 심판을 받는 건지도 모르지요. 막시밀리앙은 몸을 떨었다. 몬테크리스토의 태도에는 무언가 애절하면서도 엄숙하고 섬뜩한 그 무엇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장님 지금 현재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앙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시오. 그 집안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백자께서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아시는군요. 그렇죠. 안다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내가 굳이 왜 거기에 끼어들겠소. 몬테크리스토는 냉담하기 이를 데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막시밀리앙은 슬픔에 신음하며 말했다. 막시밀리앙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오. 저는 발랑틴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발랑틴 빌포르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의 피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과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그녀를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몬테크리스토가 마치 부상당한 사자처럼 포효하기 시작했다. 막시밀리앙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구나. 왜 하필이면 그런 악마같은 집안의 딸을 사랑한단 말인가. 막시밀리앙 은 이때까지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화염을 뿜듯이 그토록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눈을 본 적이 없었다. 이처럼 음산하고도 위압적인 불길을 본 적이 없었다. 막시밀리앙 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몬테크리스토는 강렬한 격정을 터뜨린 후 내면의 불꽃에 어지러운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마치 파도가 태양의 따사로운 빛에 굴복하는 것처럼 자신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가슴에 들썩이는 파도를 가라앉혔다. 이십초쯤 시간이 지난 후 몬테크리스토는 감았던 눈을 떴다. 자 막시밀리앙 비탄에 잠겨봐야 소용없소. 대장부답게 강해져야지요.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지켜주겠소. 몬테크리스토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섭도록 냉담하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막시밀리앙은 알 수 없는 몬테크리스토의 변화를 보며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정오군요. 만약 발랑티냐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녀가 죽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청년은 괴로움에 칠식될 것처럼 보였다. 막시밀리앙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고 얼굴에 근심의 감정도 나타내지 마시오. 내가 소식을 전해주겠소. 백장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음에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청년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심장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몬테크리스토를 바라보았다. 몬테크리스토는 우울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막시밀리앙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혼자 있게 해주시겠소. 막시밀리앙은 몬테크리스토의 비범한 위약감에 압도되어 그 말을 믿고 따랐다. 그는 몬테크리스토의 손을 한 번 꼭 잡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온 막시밀리앙은 발랑틴의 안부를 알기 위해 대문 앞에서 베르트지호를 기다렸다. 한편 빌프루아 의사가 도착했을 때 발랑틴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빌프루는 딸을 진찰하는 의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구 의사의 입에서 아직은 살아있다는 말이 나왔다. 아직은 이라니요 선생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오. 놀라운 일이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요. 살아있으니까요. 그 순간 의사의 시선과 노아르티의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이 놀라운 기쁨과 비밀스러운 생각으로 빛나고 있었으므로 의사는 무척 강한 인상을 받았다. 빌포르시 발랑틴 양의 한여를 불러주십시오. 빌포르는 딸의 머리를 바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여를 부르기 위해서 나갔다. 빌포르가 방을 나가자마자 의사가 노인에게 물었다. 백장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노인은 눈을 깜빡였다. 긍정의 표시였다. 저한테만요? 그렇죠? 또 한 번 눈을 깜빡거렸다. 바로 그때 빌포르가 한여를 데리고 들어왔고 한여디로는 빌포르 부인이 들어왔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요즘 몸이 좀 안좋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아유 가엾어라. 빌포르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모성에 넘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발랑틴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계속 노아르티의 노인만 바라보고 있었다. 발랑틴을 자기 침대에 눕히는 게 좋겠구나. 이리 오너라 아가씨를 침대로 옮기잡구나. 빌포르 부인이 하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빌포르가 앞으로 나서며 딸을 안아들고 방을 나갔다. 노아르티의 노인은 손녀가 들려나가는 것을 보며 어쩔 줄 몰라했다. 무서운 불안감이 노인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 했다. 발랑틴은 침대로 옮겨졌다. 의사는 따라 나가 처방전을 써주며 빌포르에게 직접 약사에게 가서 처방된 약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발랑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노인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백장님 발랑틴 양의 증상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십니까? 노아르티의 노인이 눈을 깜빡였다. 그럼 혹시 발랑틴 양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노인이 다시 눈을 깜빡였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 백장님의 전속 하인이었던 발루아를 죽인 자가 이번엔 발랑틴을 해치려고 한 걸까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군요. 그런데 발랑틴 양은 몸은 마비되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백자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노인의 시선이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의사는 노인의 시선이 매일 아침 노인이 마시는 약병에 가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거군요. 의사는 발랑틴이 목숨을 건진 이유를 단숨에 알아차렸다. 노인이 매일 아침 마시는 약에는 부르신이 소량 들어있었다. 부르신은 소량을 쓰면 약이 되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독약이 되는 것이었다. 집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안 노인이 그 약을 손녀에게 매일 조금씩 마시게 함으로써 독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었던 것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백장님. 하마터면 발랑틴 양도 독살을 당할 뻔 했습니다. 발랑틴 양은 죽지 않을 겁니다. 노인의 눈이 감사와 기쁨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때 빌포르가 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약은 직접 지어오셨지요. 빌포르와 의사는 발랑틴의 방으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빌포르의 옆집에는 부존이 신부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와 외제니 당글라르 그로부터 사흘 뒤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와 당글라르 남작의 외동딸 외제니의 결혼식이 당글라르 저택에서 열렸다. 그 자리에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을 비롯한 많은 파리 사교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앙드레아 백만장자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하게 된다는 꿈같은 사실에 몹시 들떠있었다. 당글라르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앙드레아의 거대한 재산을 생각하며 물색없이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누르고 있었다. 앙드레아는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외제니는 청초하고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흰색 비단에 흰실로 술을 놓은 백장미 한 송이가 장식의 전부를 차지했고 보석 장식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외제니 곁에는 늘 그렇듯이 친구이자 음악선생인 루이즈 양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제니의 결혼식이 끝난 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이탈리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날 예정이었다. 몬테크리스토가 파리 사교계 인사들과 외교적인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공중인이 들어왔다. 그들은 황금빛 비단이 깔려있는 테이블 위에 서명을 하기 위한 여러 서류들을 올려놓았다. 공중인 한 사람은 의자에 앉고 또 한 사람은 그 옆에 섰다. 이윽고 참석한 파리의 유명인사들 중 절반이 서명하게 되어 있는 혼인 서약서에 낭독이 쓴 후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당글라르가 서명을 하고 뒤이어서 앙드레아 부친의 대리인 그 다음에 당글라르 부인과 신랑 신부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다. 당글라르 부인은 차례가 되자 펜을 집어들며 옆자리에 앉은 빌프루 부인에게 말했다. 빌프루 부인 정말 안타까워요. 빌프루 총장께서도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당시 빌프루 르는 몬테크리스도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었다. 빌프루는 그 범인이 바로 오태우 별장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글라르 부인 다음으로 펜을 집어든 몬테크리스도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글라르 부인 빌프루 빌프루 씨는 저 때문에 못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 중이시니까요. 그때 살해당한 남자는 가드루스라는 자인데 그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진술서가 한 장 나왔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베네데토라는 범인의 이름이 적혀있었지요. 하지만 베네데토라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빌프루 씨가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몬테크리스도의 말에 앙드레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앙드레아가 뒷걸음치며 식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구속영장을 제시해 보이며 공작새처럼 차려입은 신랑을 체포했다. 앙드레아 카바르칸티 자작으로 행세하는 이자는 둘론 감옥에서 탈옥한 베네데토라는 죄수로 몬테크리스도 백작 저택 앞에서 가드루스를 살해한 범인으로 인정되어 체포한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귀족 앙드레아 카바르칸티로서 백만장자 당글라르 남작의 사위가 될 뻔한 베네데토는 대망의 결혼식 날 숨겨왔던 정체와 범행을 만천하에 들키게 되었다. 사교계의 명망 높은 인사들이 참석한 결혼식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혼식 하객들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당글라리는 충격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신부인 외제니는 원치 않았던 결혼이 취소되자 오만한 여왕가도 같은 걸음걸이로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음악선생인 누이지와 함께 곧바로 자리를 떴다. 외제니 괜찮아? 앙드레아씨가 탈옥수의 살인자라니 너무 무섭다. 루이즈 나름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루이즈 그런 표정 하지마.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됐잖아. 오히려 넌 날 축하해줘야지. 너도 알겠지만 난 예술가 기질을 타고 나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야. 그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뜻을 맞춰서 산다는 건 정말 못 견딜 일이야. 나는 내 운명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외제니 너는 정말 참 강하고 용감하구나. 이제부터 어떡할 거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떠나야지. 어차피 혼인 서약서에 서명만 하고 너랑 함께 떠나기로 했잖아.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아 나는 정말 좋아. 오늘 엉망이 된 이 결혼식이 우리가 떠나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줄 테니까. 루이즈 알잖아. 난 거칠에만 요란하니 사교계가 정말 싫어. 나는 이제 그동안 동경하던 예술가의 길을 갈 거야. 외제니는 루이즈 다르미에게 여권을 보여주었다. 내 여권이다. 레옹 다르미 20세 직업 예술가 검은 머리 검은 눈 언니와 함께 여행 외제니 레옹 다르미를 위장한 거야? 그렇지. 로마의 극장 감독들한테 소개장을 써달라고 몬테크리스토 백자께 부탁하러 갔다가 여자들끼리 여행하기가 무섭다고 했다. 그랬더니 남자 여권을 구해주셨어. 자 루이즈 이제 어서 떠날 준비를 하자. 외제니 넌 어떤 때 보면 정말 남자 같아. 루이즈는 외제니의 용기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루이즈 우리가 모은 돈은 얼마나 되지? 루이즈가 서류 가방 속에서 2만 3천 프랑과 다이아몬드와 진주 등의 보석을 꺼냈다. 좋아. 이 정도면 우리는 3, 4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린 앞으로 우리 재능으로 우리가 직접 돈을 벌 수 있잖아. 너는 피아노로 나는 노래로 말이야. 외제니는 신발부터 코트까지 준비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남자 모자 밑으로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모두 감추었다. 루이즈는 외제니가 건네준 망토를 어깨에 걸쳤다. 이렇게 해서 두 아가씨는 도망자가 되어 뒤쪽 층계를 통해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집안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두 아가씨가 집을 떠날 때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날 밤 당글라르는 투자 손실을 메꾸어줄 백만장자 사위뿐만 아니라 외동딸마저 잃고 말았다. 뜻밖의 방문객 당글라르 남작 저택의 결혼식 사건이 파리 사교계의 새로운 뉴스로 한창 오르내리고 있을 때 발랑틴은 겨우 의식을 회복하고 마비 증상도 호전되었으나 극도로 세악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낮 동안은 노아르티의 백작의 침대가 손녀 옆으로 옮겨져 함께 있었고 빌포르가 퇴근하면 딸과 한두 시간을 보내고 밤 여덟시경엔 의사가 발랑틴을 위해 조제한 물약을 손수 가져오곤 했다. 그 후로 잠들 때까지 의사가 직접 뽑은 간호사가 발랑틴의 옆을 지키다가 발랑틴이 잠든 것을 보고야 돌아갔다. 빌포리는 발랑틴의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므로 딸이 점점 건강을 되찾는 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편 한편 막시밀레양은 노아리티의 백작의 하인으로부터 매일매일 발랑틴의 안부를 전해듣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11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간호사는 의사가 지어진 물약을 발랑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고 방문을 잠근 후 퇴근했다. 발랑틴은 간호사가 나간 뒤 곧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하는 오한에 시달렸다. 심지를 낮춘 램프가 오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벽난로 옆 책장이 스르르 소리 없이 열렸다. 발랑틴은 현실같지 않은 그 광경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장 뒤에서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그리 놀라지 않았다. 발랑틴은 꿈속에 찾아온 그 사람이 막시밀리앙이 기를 바라며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자기 곁으로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보자 발랑틴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그 순간 그것이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몬테크리스토 백장님? 벽속에서 나타난 몬테크리스토의 모습을 보고 발랑틴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발랑틴 양 겁내지 마시오. 그러나 이 시간에 벽을 통해서 자신의 방에 나타난 이 남자를 그녀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발랑틴의 마음을 읽은 듯 몬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발랑틴 양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당신에게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다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발랑틴은 당신이 그렇게 순수하고 다정한 친구라면 왜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몰래 여길 들어오셨나요? 라고 묻고 싶었다. 발랑틴 양 나는 나흘 동안 계속 잠도 자지 않고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막시밀 양의 부탁으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막시밀 양이라는 이름이 그녀가 품고 있던 의구심과 두려움을 단번에 없애주었다. 막시밀 양은 당신의 목숨이 곧 자기 목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살려내겠다고 그에게 약속했지요. 그러니 나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백자께서 밤을 새우며 저를 지켜주셨다구요? 어디에서요? 몬테크리스도는 책장을 가리켰다. 저 책장 문 뒤에 숨어 있었지요. 저 문 내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옆집으로 통합니다. 몬테크리스도는 그동안 밤을 새우면서 발량틴이 마시는 음료에 누군가 독약을 넣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때문에 매번 독약이 첨가된 음료를 몸에 좋은 음료로 바꿔놓고 냈다. 발량틴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백장님 제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잠시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니까 곧 살인자가 나타날 시각입니다. 곧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발량틴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치는 것만 같았다. 발랑틴 양 마음을 굳게 먹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자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요. 몬테 크리스토는 그 말을 끝으로 책장 문 뒤로 사라졌다. 발량틴은 두려움 속에 혼자 남게 되었다. 주인은 지죽은 듯이 고요했다. 발량틴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을 해칠 줄 모르는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무슨 짓을 했길래 저까지 만들었을까 그녀는 그간의 자신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시간은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 고요한 가운데 마룻바닥을 조심조심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랑틴은 몸을 일으키고 있다가 얼른 다시 누워서 팔로 눈을 가리며 자는 척 했다. 곧이어 열쇠로 문을 따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가 싶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누군가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발랑틴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깊이 자는 듯이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침대 곁에선 누군가가 발랑틴을 깨우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발랑틴은 심장까지 떨렸으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발랑틴의 귀에 컵 속에 물약을 붓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랑틴은 용기를 내어 실눈을 뜨고 팔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핑크빛 잠옷을 입은 여자가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발랑틴이 잘 자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침대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빌포르 부인이었다. 괴모를 알아본 발랑틴은 몸이 떨려와 자신도 모르게 약간 움직였다. 그러자 빌포르 부인은 즉시 벽으로 물러나 발랑틴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폈다. 발랑틴은 온 힘을 다해 억지로 눈을 감고 규칙적인 호흡소리를 내고자 애썼다. 그러는 사이에 발랑틴은 다시 새근새근 규칙적인 호흡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빌포르 부인은 발랑틴이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발랑틴의 컵에 병에 든 액체를 모두 부었다. 그러고 나자 그녀는 유령이 방을 빠져나가듯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르 나가버렸다. 그녀는 죽음의 액체를 남겨놓고 나간 것이다. 이어서 책장문이 열리며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나타났다. 발랑틴 양 보았겠지요? 백작님 이 집에서 도망치면 안 될까요? 발랑틴 양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으로 당신 한여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집요하게 내 목숨을 노리는 걸까요? 발랑틴 양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에게 20만 프랑의 연금이 있지요. 당신의 괴모는 그 20만 프랑의 연금을 당신이 자기 아들에게서 빼앗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 연금은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요? 하지만 발랑틴 양이 죽으면 그 연금은 자기 아들에게 상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발랑틴 양의 친할아버지 대신 누아르티의 백작께서 당신을 상속인으로 정했지요. 그래서 누아르티의 백작도 죽이려 한 겁니다. 당신과 누아르티의 백작이 없어지면 그 재산은 당신 아버지에게 상속되죠. 당신의 동생 에드하루는 외아들이니까 자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드하루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독약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불쌍한 에드하루 그 애는 아무 죄가 없어요. 발랑틴 양 당신은 참 선한 사람이군요. 백작님 이제 할아버지를 해치는 건 단념했을까요? 그럴 겁니다. 발랑틴 양 당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니까요. 아마 다시 어리석은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 겁니다. 발랑틴 양 이제부터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아무도 믿지 마시오. 당신의 아버지에게도 이 일을 털어놓지 마시오. 아버지는 이 무서운 일과 관계 없어요. 그렇죠?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직업상으로라도 집안에서 일어난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야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당했어야 할 사람이지요. 겁속에 독을 버리고 암살자를 잡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백장님 저는 살아야 해요. 할아버지와 막시밀리앙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꼭 살 거예요. 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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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막시밀리앙과 발랑틴 양의 행복만을 바라는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금색 뚜껑을 열고 완드콩 크기의 알약을 꺼내 발랑틴의 손에 쥐어주었다. 발랑틴은 그 약을 입으로 가져가 삼켰다. 자 그럼 이제 나도 가서 잠을 좀 청해야겠소. 감사합니다. 백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물약이 담긴 컵을 들어 쏟아버린 후 컵을 협탁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발랑틴이 그 약을 먹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는 발랑틴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책장 문으로 사라졌다. 발랑틴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발랑틴은 침대에 누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발랑틴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에는 파리 사교계에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빌포리는 자신의 집에서 잇따라 일어난 의문사를 막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발랑틴이 살아난 것에 안도하고 더 이상의 불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을 말하면 조사를 깊이 하다가 알고 싶지 않은 가족의 취부와 만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발랑틴의 회복을 사건 종결의 구실로 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빌포리는 분명히 알아칠 수 있었다.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감추기 위해 마치 연극배우처럼 절절하게 슬픔을 연기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을 속일 수 있었겠으나 오랫동안 범죄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빌포리를 속일 수는 없었다. 눈물을 뚝뚝 떨그며 가식적인 슬픔으로 몸부림치는 그녀는 바로 어린아들을 안고 있는 자기 아내였다. 왜 진작 몰랐을까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추락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해서였을까 한편 장례식에 참석한 몬테크리스토는 시종일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막시밀리앙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발량틴의 비석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곧 세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몬테크리스토는 막시밀리앙이 걱정되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막시밀리앙의 책상 위에는 잉크와 펜 종이가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권총이 올려져 있었다. 막시밀리앙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백자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막시밀리앙은 원망이 당긴 충혈된 눈으로 몬테크리스토를 바라보았다. 발랑티는 저의 유일한 축복이자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보십시오.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통의 무게에 압도된 청년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그의 손가락은 발작적인 힘으로 의자를 움켜지었다. 백자께서는 허망한 약속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문제의 정면으로 맞섰다면 발랑틴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제 팔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막시밀리앙은 분노와 비난의 시선으로 몬테크리스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심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백자 이제 그만 구세주인양 하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 더 큰 고통에 빠져든 저는 살아있으면 이성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막시밀리앙은 미친 듯이 권총을 집어들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나 섬강처럼 권총을 잡아챘다. 당신이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백작 당신이 적어도 나의 적이 아니라면 내가 하려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파랑호에 선주셨던 모렐 씨에게 당신 아들인 막시밀리앙 모렐은 오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막시밀리앙은 아버지를 언급하는 몬테크리스토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나는 10년 전 막시밀리앙 당신이 지금 하려는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가 자결하려 했을 때 그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이오. 나는 당신의 여동생에게 지갑을 보내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 모렐 씨에게 파랑호를 보냈기 때문이오. 나는 막시밀리앙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귀여워해주고 때로는 달래주기도 했던 에드몽 당테스이기 때문이오. 순간 막시밀리앙은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몬테크리스토를 껴안았다. 막시밀리앙 인생이란 슬픔 속에서도 항상 그 너머에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오. 이 고통을 견뎌내면 새로운 희망이 기다린다는 걸 믿어주시오. 한 달만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견뎌주시오. 오늘이 9월 5일 오늘로부터 한 달 후에도 자네에게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권총이든 독약이든 자네가 바라는 대로 주겠소. 그러니 희망을 가져봅시다. 막시밀리앙은 몬테크리스토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몬테크리스토는 모렐시의 아들을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빌포르와 베네데토 포르스 형무소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제수들을 가두고 있는 베르나르 감옥. 이곳을 제수들은 사자굴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이 음습한 감옥에 한 잘생긴 청년이 갇혀있었다. 그 청년은 이 사자굴의 제수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스스로를 앙드레아 카바르칸디 공작으로 칭하고 지체 높은 사람임을 과시하곤 했다. 한창 귀족들의 생활문화에 대해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였다. 면회실 담당 간수가 베네데토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지체 높음을 과시하던 앙드레아가 눈을 빛내며 간수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베네데토이든 앙드레아 카바르칸티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도와줄 지체 높은 누군가가 반드시 면회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의 심장이 기쁨으로 마구 뛰노는 동안 철장의 빗장이 열렸다. 베네데토 잘 있었니? 당신은 누구신데? 날 못 알아보는 거냐 이 천하의 배음망덕한 놈아. 청년을 찾아온 사람은 몬테크리스도 백작 저택의 집사 베르투치오였다. 오테오 별장에서 버림받은 아기를 데려와 베네데토라는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 사람 이었던 것이다. 거 조용히 좀 합시다. 베네데토는 간수가 들을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베네데토 나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야 당연하지. 베르투치오는 면회실 창을 통해 간수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저건 뭔데요? 너와 내가 별실에서 단둘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명령서다. 그 말을 듣자 청년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누군지 모를 미지의 보호자가 자기를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베르투치오는 다름 아닌 그 미지의 보호자가 보냈을 것이다. 베르투치오와 베네데토는 1층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난로와 침대, 의자, 탁자가 구비된 죄수에게는 화려하게 보이는 방이었다. 베르투치오는 의자에 앉았고 베르투치오는 침대로 몸을 던졌고 간수는 조용히 물러갔다. 자, 베르투치오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않나? 그건 아니죠. 베르투치오 당신이야말로 들려줄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찾아왔을 거 아니오. 너는 어렸을 때도 악랄하더니 커서도 여전히 악랄하구나. 너를 그리 정성으로 키워준 나의 형수를 해치고 도망가더니 도둑질해 살인해. 그래서 뭐 어쨌단 거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나 하려고 여기까지 왔수?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냈수? 혹시 내 아버지요? 나를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돈을 대주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지? 내 아버지가 나의 미지의 보호자 아니오? 난 이제 알아야겠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겠다고. 자 고르시카 양반 털어놓으시오. 그렇게 서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비밀을 너에게 모두 알려주려고 내가 온 거니까. 역시 그렇군. 베네데토가 기쁨으로 눈을 반짝였다. 한편 빌포리는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베네데토의 공판 준비에 연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증거라는 것의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여론도 있었다. 죽어가는 피해자가 자기와 같이 재수였던 자를 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증오심이나 복수심으로 인한 고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빌포르에게는 베네데토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빌포르는 이렇듯 어려운 공판에서 승리함으로써 딸을 잃은 슬픔에서 힘을 내야만 했다. 그에게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만이 비탄의 구렁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녁 무렵 빌포르는 피로에 지친 나머지 잠시 후원으로 나왔다가 창가 발코니에 앉아있는 누아르티의 백작의 모습을 보았다. 빌포르는 늙은 아버지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눈에 너무나도 격렬한 증오가 서려있어 빌포르는 그 무시무시한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보려고 그 눈길을 쫓아갔다. 노인의 시선은 보리스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빌포르 부인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도 독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계셨구나 깨달음이 몰려오면서 빌포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시선이 어느 순간 빌포르 부인을 떠나 빌포르에게로 옮겨졌다.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모든 감정을 그 눈빛에 담은 노인의 무섭도록 서늘한 시선에 공격을 받은 빌포르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 시선에는 지독한 비난과 원망이 담겨있었다. 대지가 잠든 밤 빌포르는 새벽 5시까지 일하며 예심판사가 쓴 신문서와 증인들의 진술서를 검토하며 기소장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했다. 마침내 카드루스를 살해한 베네데토의 재판날이 밝았다. 빌포르는 밤을 새워 준비한 재판 관련 서류를 들고 아내의 방을 찾았다. 빌포르 부인은 남편과 함께 법정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선 빌포르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 그러세요? 부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독약은 어디 있지? 느닷없이 떨어진 그 질문에 빌포르 부인은 커다란 덫에 걸려든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약이라뇨? 내 말을 못 알아듣겠나. 생매랑 후작 부부와 발로아를 죽이고 발랑틴을 죽인 독약을 어디에 감춰놓았느냐 묻는 거야. 빌포르 부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당신은 파렴치한 재주를 부려서 금칙한 범죄를 저질렀어. 당신에게 사랑으로 눈이 먼 사람은 속일 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야. 나는 발로아가 죽었을 때 내 집에 비정한 독살자가 있다는 걸 짐작했지. 나는 어리석게도 천사같은 아이를 의심했어. 그런데 그 천사같은 발랑틴이 죽었다고 이젠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된 거야. 여보 당신 정말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지금 발랑틴이 죽어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발랑틴은 원래 몸이 좋지 않았다고요. 독살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잠시 당황했으나 점차 침착함을 되찾았다. 당신은 끔찍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까지 하군. 그 무서운 독약을 그토록 여러 번 정확하게 배합할 수 있었던 당신이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를 대비하지도 않았나? 그럴 리가 있나? 단두대를 모면하려고 더욱더 마시기 쉽고 약효가 빠른 독약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 말이 틀렸나? 당신도 알다시피 내 앞에서 감히 범행을 부인하는 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텐데 그래도 계속 잡아떼 건가? 빌포르 부인은 무너져 내렸다.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자백하는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건 범인의 형량을 조금도 줄여주지 못하는 법이야. 형량 이라니요? 그럼 저를 벌할 건가요? 빌포르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뻔뻔하군. 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놓고 살기를 바라나. 난 당신의 아내잖아요. 당신은 사람을 독살한 범죄자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저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절 살려주셔야 해요. 가만히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죽는 걸 진심으로 당신이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천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당신이 단두대에서 죽게 되는 일이야. 그건 우리 집안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니까. 빌프루 부인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듯 헐떡이고 있었다. 그러나 드눈에서는 무서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살인범에게 사형을 구형하러 갈 거야. 만약 내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집안의 파렴치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내가 당신을 직접 체포해서 단두대로 보낼 거야. 빌프루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카펫 위로 쓰러져 내렸다. 그 순간 빌프루는 얼핏 가엾다는 생각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것은 극히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 빌포리는 냉정하게 몸을 돌려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은 귀족을 사칭했던 탈옥스이자 살인범인 베네디토의 재판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 중에는 신문기자 보샨과 샤토르노 남자 네무대신의 비서관 드블레 도와 있었다. 법정으로 재판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검사석에서는 빌포르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기소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곧이어 경관이 베네데토를 데리고 들어왔다. 베네데토의 얼굴에는 동요의 빛이라곤 전혀 없었다. 베네데토는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의 사람들을 훑어본 다음 판사와 검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고인 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빌포르에게 기소장을 낭독하도록 명했다. 빌포리는 웅변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시절부터의 범죄 이력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빌포리는 기소장을 유창하게 낭독하면서 가끔씩 피고인에게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그가 종종 피고인들에게 써먹던 심리게임을 했으나 베네데토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윽고 기소장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을 물었다. 재판장님 질문의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례가 소란스러워졌으나 베네데토 자신은 태연 차약했다. 그렇다면 나이부터 묻겠네.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나이는 며칠 후면 스물한 살이 됩니다. 1817년 9월 27일 밤에 태어났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던 빌포르는 이 날짜가 언급되자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럼 태어난 곳은 어딘가? 파리 근교의 오태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대답에 빌포르는 또 한 번 고개를 들어 마치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듯 베네데토를 바라보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뭐 그게 직업이라고 그러기엔 좀 애매하지만 처음에는 위조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알다시피 살인을 했습니다. 베네데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배심원단도 혐오감을 드러내며 베네데토를 바라보았다. 빌포르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마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 찾는 거라도 있습니까 빌포르시? 베네데토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빌포류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럼 피고인 이제는 본인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판장님 여전히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제 진짜 이름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대라고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빌포류는 현기증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서류 위로 고통스러운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러면 피고인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라. 재판장이 다시 말했다. 회심원과 방청객 모두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의 아버지는 검사입니다. 피고인 지금 검사라고 했나? 재판장은 빌포류의 얼굴에 나타난 동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기막힌 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싶다면 제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제라르 드 빌포르입니다. 순간 장례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재판장의 호통소리도 경관들의 제지도 그 혼란을 막을 수는 없었다. 빌포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격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예심에서 이름을 베네데토라 하고 코아로서 출생지는 코르시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간신히 장례를 정리한 후 재판장은 다시 엄숙한 목소리로 베네데토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예심에서는 예심에 어울리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법정을 모독하려는 것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 빌포류 검찰총장은 젊어서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부인과 사랑에 빠져 저를 낳았죠. 하지만 자신들의 명예의 흠이 될까 두려워 태어나자마자 바로 상자에 넣어서 산채로 땅에 파묻으려 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되자 법정은 차츰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건 아버지가 저를 묻어버리려고 할 때 평소에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던 코르시카인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공격했지요.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채로 도망쳤습니다. 그 사나이는 상자를 가지고 도망쳤죠. 나중에 상자를 열어보고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저를 데려다가 길러주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베네데토의 말소리만이 조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저를 구해준 그 남자와 그의 형수는 뭐 그래도 저를 무척 귀여워하면서 키워주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의 기구한 운명을 알게 되자 저는 그만 나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누군가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마 제가 죽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베일을 쓴 한 여자가 기절했다. 극도로 흥분하고 일종의 광기로 정신이 나간 와중에도 빌포리는 여자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다. 기절한 채 밖으로 실려나가는 여자는 다름아닌 당글라르 부인이었다. 피고인은 이렇듯 무서운 사실에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가 재판장님 증거를 원하십니까?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는 베르투치오 씨가 파르구 코르시카인 이니까요. 하지만 재판장님 빌포르시를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른 증거를 요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포르시의 얼굴이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방청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빌포르에게로 쏠렸다. 빌포리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무수한 시선에 압도되어 경련을 일으키며 비틀비틀 법정 한가운데로 걸어나왔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아버지 저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요. 증거를 댈까요? 베네데토가 빌포르를 향해 물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빌포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판장이 소리쳤다. 제 말은 나를 짓누르는 이 치명적인 운명과 맞서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과거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돌아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청년이 이 청년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 둔중한 침묵이 사람들을 휘감았다. 재판장이 오히려 당황하여 빌포르에게 이렇듯 기괴한 모함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으나 빌포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고 있었으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의 정신은 온전합니다. 이 청년이 한 말에 대해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제 저의 일은 모두 법에 맡기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포르는 잠긴 목소리로 최후의 말을 남기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뜻밖의 사태로 재판은 일단 폐정되었다. 베네데토는 줄곧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경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을 나갔다. 빌포르는 마차에 올라타며 집을 나설 때 아내에게 자결하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과연 내가 아내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녀는 나와 함께 사는 거다. 우리는 파리에서 도망가 발길이 닿는 데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나도 죄를 지었다고 그녀에게 고백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어울리는 부부인가. 빌포르는 부디 아내가 죽지 않았기를 바랐다. 아내와 헤어진 지 한 시간이 지났다. 지금쯤 아내는 자기의 죄를 되짚으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다. 빌포르는 좀 더 빨리 달리라고 마블을 재촉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빌포르는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미친 듯이 아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빌포르 부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키며 남편을 무섭게 쏴 보더니 이내 쓰러졌다. 빌포르는 아내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뭘 원하나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툭 손을 떨고 왔다. 빌포르는 공포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나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내 아들 내 아들 에드와르는 어디 있나? 절대 그 애가 봐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지? 에드와르 도련님은 조금 전에 만인방에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빌포르는 천천히 발길을 돌려 다시 아내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실내 안쪽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았다. 빌포르는 어둠의 시명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느꼈다. 이제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방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빌포르는 에드와르를 품에 안고 뺨을 비볐다. 아이의 뺨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빌포르는 사색이 되어 아이의 심장에 손을 대보았다. 그때 에드와르의 가슴에서 접힌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빌포르는 그 쪽지를 주어 펼쳐보았다. 아내의 필체였다. 당신은 제가 좋은 엄마였는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식을 두고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빌포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 왔다. 그는 아버지 누아르티의 백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한없이 마음이 약해진 지금 자신의 불행을 호소하고 그 곁에서 울고 싶었던 것이다. 빌포르는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누아르티의 백작 방에는 부존이 신부가 와있었고 아버지는 부존이 신부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있었다. 당신이군요. 당신은 마치 죽음의 신과 함께 다니는 것 같습니다. 빌포르를 보자 부존이 신부는 일어나 노인의 방에서 나갔다. 빌포르가 따라 나오며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충분히 갚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신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상하군요. 이 목소리는 부존이 신부의 목소리가 아니군요. 빌포르는 두려운 기색으로 뒷걸음치며 말했다. 신부는 가발을 벗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검은 머리가 남성미 넘치는 얼굴 위로 드러났다. 당신은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아니오. 빌포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빌포르시 좀 더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소리 이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24년 전 당신이 뇌의 생매란과 약혼하던 날 마르세위에서 처음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존이 신부도 아니고 몬테크리스토도 아니군. 그렇다면 너야말로 은밀하고 무서운 내 적이로구나.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나. 너란 인간은 네가 저지른 짓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몬테크리스토는 넓은 가슴위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말을 해봐. 어서 말을 해보라고. 당신은 나에게 끔찍한 가운데 천천히 죽어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나에게서 자유와 사랑과 행복을 빼앗아 갔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나는 당신이 샤토디프의 지하감옥에 가둬버린 비참한 사나이의 유령이다. 그 사나이는 마침내 그 무덤에서 나왔고 신은 그 유령에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너는 에드몽 당테스구나. 빌포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부들거리며 말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묻어버리려 했던 에드몽 당테스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 아이, 그 아이도 내놈이 보낸 거로구나. 삽, 삽을 가져와라. 삽이 어디 있느냐. 저놈보다 내가 먼저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빌포리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삽을 찾더니 벼랑간 무서운 광기에 사로잡힌 듯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한 하인이 급히 삽을 들고 오자 빌포리는 그 삽으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다.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빌포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땅을 마구 파헤쳤다. 내가 꼭 찾아낼 거다. 찾아내고 말 거다. 빌포르는 무서운 광기에 사로잡힌 듯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아, 미쳐버렸구나. 몬테크리스토는 빌포르의 모습을 쓰디쓰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걸로 충분하다. 마지막 하나는 구해주자. 과거와의 재회 몬테크리스토는 집으로 돌아와 마시밀리앙과 만났다. 마시밀리앙은 샹젤리제 저택에서 마치 무덤으로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는 유령처럼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늘 발랑틴을 그리워하며 깊은 우울에 빠져있었다. 마시밀리앙, 준비하게 내일 파리를 떠날 거네.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네. 다만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다음날 몬테크리스토와 마시밀리앙은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로 향했다. 마차는 먼지와 소음 속에서 도로를 달렸다. 파리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다. 마시밀리앙은 마차창에 기대 꿈을 꾸고 있었고 몬테크리스토는 꿈꾸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샤론에 도착했다. 샤론에서는 몬테크리스토의 증기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에 올라탔고 마차도 배에 실렸다. 배의 양쪽 키는 마치 새의 날개 같았다. 배는 두 개의 날개를 펼치고 빠르게 물을 헤쳐나갔다. 마시밀리앙도 물살을 가리는 속도감에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때로 바람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올리며 그의 이마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을 잠시나마 몰아내는 것 같았다. 이윽고 마르세유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두 사람의 무수한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항구를 바라보았다. 마시밀리앙은 부두의 포석 위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10년 전의 일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백장님 여길 보십시오. 백자께서 보내준 새로운 파랑호가 입항했을 때 아버지는 바로 여기 서 계셨습니다. 백자께서 아버지를 죽음과 불명예에서 구해주신 날 아버지께서는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나는 그때 저기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네. 몬테크리스토가 길 한쪽 무통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몬테크리스토가 가리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인은 막 출항하려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며 누군가를 전송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었으나 그 여인을 바라보는 몬테크리스토의 표정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백장님 저 배 위에서 모자를 흔드는 저 군복 차림의 청년 알베르 아닌가요? 그렇군. 알베르를 태운 배는 수많은 작별애정을 뒤로하고 떠나갔다. 베일슨 여인은 떠나는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배가 멀어지자 뒤돌아섰다. 몬테크리스토는 그 여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여인은 길무퉁이로 들어서며 모습을 감추었다. 막시멜리안 여기에서 볼 일은 없나? 몬테크리스토가 물었다. 아버님 묘소를 찾아뵈려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나 나도 나중에 그리로 가겠네. 백자 께서도 볼일이 있으시군요. 나도 경건한 마음으로 가봐야 할 때가 있네. 몬테크리스토는 그 옛날 기억 속에 그립게 살아있는 그 작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집은 마르세우 사람들의 산책로가 되어 있는 라임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었으며 거대한 포도 덩굴이 둘러싸고 있었다. 오랜 풍상으로 낡은 집이었으나 여전히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집은 지난달 당테스노인이 살았던 집이었다. 그 옛날 당테스노인은 그 집에 방 하나만을 사용했다. 몬테크리스토는 이 건물 전체를 메르세데스가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한쪽에는 길가와 연결된 작은 정원이 있었다. 정원으로 들어서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만발한 버지니아 제스민 아래에서 메르세데스가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그동안 아들이 곁에 있어 참아왔던 눈물을 이제 마음껏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몬테크리스토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메르세데스가 얼굴을 들었다. 부인 이제 저에겐 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릴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로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전해주는 위로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알베르가 군인이 되어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아데님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데님은 역경을 행운으로 바꿀 겁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만큼 강하고 위대해질 겁니다. 네 그럴 거라 믿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행복한 시간들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세월 동안의 슬픔은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깊은 심연을 만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가슴은 밀려드는 지난 날의 추억으로 흐느꼈다. 몬테크리스토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에 경건하게 입맞추었다. 저는 정말 제 사랑을 배신한 비겁한 여자였어요. 메르세데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귀하고 맑은 분입니다. 당신이 슬픔에 잠겨있으면 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남을 잘 믿고 모두를 선의로 대했지만 이제는 복수심이 강하고 본심을 숨기는 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이 세상에 당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에드몽 이젠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그만 헤어지도록 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아들의 행복 뿐입니다. 늘 아드님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고마워요. 에드몽 하지만 메르세데스 당신은 어쩌시려고요.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에드몽 나는 내 머리 위로 몰아치는 폭풍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생각 같은 걸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몬텔 크리스토는 가슴속에 슬픔이 차올라 고개를 떨구 왔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 될 거예요. 메르세데스는 떨리는 손을 몬테크리스토의 손에 얹으며 작별을 구한 뒤 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눈앞에서 사라졌다. 몬테크리스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메르세데스를 뒤로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그 다정한 옛집에서 발길을 돌렸다. 복수의 장점에 다다른 그는 메르세데스와 대화하는 동안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많은 추억이 범람하는 바람에 그 추억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몬테크리스토는 K3 거리를 걸었다. 이 거리는 바로 24년 전 경찰관에게 끌려가던 길이었다. 그는 생로랑 부두를 향해 내려갔다. 천막이 달린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사공을 불렀다. 날씨는 쾌청했고 배를 배를 타고 달리는 것도 즐거웠다. 수평선에서는 갈매기처럼 우아한 어선이나 코르시카로 향하는 상선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백길은 24년 전 샤도디프로 끌려가던 그 백길이었다. 몬테크리스토는 고요한 하늘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배들 주변을 가득 채운 빛나는 햇살에도 불구하고 망토로 몸을 감싼 채 24년 전 참혹했던 그 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멀어져 가던 카탈로니아 마을의 불빛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하게 뛰던 가슴 끌려간 곳이 샤도디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공포에 질려 바다로 뛰어들었던 일 카빈 총구가 이마에 닿았을 때 섬뜩한 감각 이러한 모든 기억이 몬테크리스토의 마음에 생생하게 차올랐다. 몬테크리스토는 여전히 쓰라린 고통을 느끼며 그토록이나 불행했던 에드몽 당테스의 아픔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맑은 하늘도 자유롭게 떠나가는 우아한 배들도 눈부신 햇살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늘은 검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옛날에 참혹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샤토디프의 거대한 성벽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배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몬테크리스토는 본능적으로 배의 반대편으로 물러섰다. 사공이 선착장에 도착했다고 상냥하게 말했으나 몬테크리스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옛날 그 처참했던 밤 에드몽 당테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헌병들에게 저 바위 위로 난폭하게 끌려 올라갔으며 그들의 총검 끝에 찔려가며 저 비탈길을 올라갔던 것이다. 그때는 당테스에게 그 비탈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다. 그러나 지금 걸어보니 무척 짧게 느껴졌다. 1830년 7월에 일어난 7월 혁명 이후 샤토디프에 수감된 질수는 없었다. 소수의 경비원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한때 무시무시한 공포의 현장이었던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안내원이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문테크리스토는 안내원에게 예전에 근무하던 간수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모두 은퇴했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직했다고 했다. 몬테크리스토는 자신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을 방문했다. 어둡고 눅눅한 토굴가도 같은 그 지하 감옥에는 그 옛날 파리와 신부와 함께 필사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의 흔적이 있었다. 몬테크리스토는 다리가 떨려왔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가두었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음습한 곳이었다. 이기적이고도 하찮은 시기심으로 인해 14년의 세월을 이곳에 갇혀 살았다니 몬테크리스토는 밀려드는 아픔 속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파리아 신부를 생각했다. 파리아 신부를 추억하는 몬테크리스토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몬테크리스토는 자신이 갇혀있던 34호 토굴 앞에 섰다. 어느 날 죽기로 작정하고 머리를 벽에 박았을 때 난 피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아버지의 나이를 계산하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길 바라며 써놓았던 숫자들 이었다. 메르세데스의 나이를 계산하며 그녀가 아직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며 써놓았던 숫자들이 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굶주림과 메르세데스의 변심은 계산에 넣고 있지 않았다. 몬테크리스토의 입에서 쓰디센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다른쪽 벽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오 신이시여 저의 기억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에게서 기억을 앗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드몽 탕테스가 마침내 갖게 된 유일한 기도였다. 그는 더이상 자유를 구걸하지 않고 기억을 구걸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몬테크리스토는 파리아 신부가 갇혀있던 27호 토굴에도 가보았다. 무수한 생각이 그를 엄습해왔다. 벽에 파리아 신부가 시간을 재기 위해서 파나온 해시계가 보였다. 파리아 신부가 숨을 걷은 침대도 보였다. 그러자 다정하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파리아 신부를 향한 그리움의 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몬테크리스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파리아 신부님 나의 제2의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 자유와 지식과 부를 주신 분 고개하고 숭고한 영혼을 지니신 분 당신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샤토 디프를 나와 다시 배에 올라 마루세유로 향했다. 배는 점점 샤토 디프로부터 멀어져 갔다. 배가 다시 카탈로니아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을 때였다. 몬테크리스토는 그쪽으로 돌아서서 한 여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가 거의 사랑에 가까운 다정한 목소리로 부른 이름은 에데였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몬테크리스토는 막시밀리앙이 기다리고 있을 묘지로 향했다. 10년 전 몬테크리스토는 그 묘지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파랑후의 선주 모렐시가 아버지의 무덤에 십자가를 세워놓았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무덤의 소재도 알아볼 썩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시밀리앙의 아버지 모렐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식들의 품에 안겨 임종을 맞았고 2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옆에 누워 있었다.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대리석 묘비가 작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네 구리의 편백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그 나무 중 하나에 기대서서 그 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의 크나큰 슬픔이 그의 창백한 얼굴에 깊은 음향을 들여앉다. 막시밀리앙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소. 그 죽겠다는 생각 말이요. 백작해서 한 달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랑틴의 곁으로 가겠다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막시밀리앙 죽은 사람의 일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오.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기다리는 동안 마르세위에 머무는 건 어떻겠소? 백작님 저는 이제 소운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작께서 말씀하신 10월 5일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 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린 이만 헤어져야 겠군요. 이탈리아에서 할 일이 있어서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 가야겠소. 막시밀리앙 나와의 약속은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10월 5일까지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고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백작님 저는 그 약속을 잊고 싶습니다. 막시밀리앙 당신은 약속을 꼭 지킬 거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은 명예를 지킬 줄 아니까 말이오. 백작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발랑틴이 없는 세상에 남아있기 싫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막시밀리앙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불행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보다 불행한 남자는 없을 겁니다. 막시밀리앙 당신처럼 한 여자에게 모든 인생의 행복과 희망을 걸었던 남자가 있었소. 그 남자는 젊었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늙은 아버지와 약혼여가 있었소. 그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와의 약혼식 날 질투에 눈이 먼 친구들의 음모로 지하감옥에 갇히게 되었소. 그는 무려 십사년간이나 도굴가두 같은 지하감옥에 갇혀 있었소. 몬테크리스토가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십사년이나 말입니까? 막시밀리앙은 몸을 떨었다. 그 십사년 동안 절망의 순간이 수없이 많았소. 그 남자도 막시밀리앙 당신처럼 자신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그 지하 무덤을 빠져나왔소. 그는 불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아가시고 안 계셨소. 하지만 사랑하는 약혼녀는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건 아마도 무리였나 봅니다. 그 여자는 약혼자를 비참한 운명으로 내던진 남자와 결혼을 했지요. 그럼 그 불쌍한 남자는 그 후에 위안을 찾았습니까? 최소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 정도의 평화는 찾았지요. 백장님 그 남자가 부디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남자도 그러길 바라고 있소. 막시밀리앙은 몬테크리스토 앞에서 고개를 떨구 왔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백장님. 막시밀리앙이 몬테크리스토 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막시밀리앙 10월 5일에 몬테크리스토 섬에서 만납시다. 4일에 유러스라는 요트가 바스티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요. 선장에게 이름을 대면 나에게 데려다 줄 거요. 그럼 약속한 겁니다. 막시밀리앙 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백장님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물론 알고 있소. 자 그럼 이만 가야겠소. 증기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 다시 만납시다. 막시밀리앙은 항구에서 몬테크리스토를 전송했다. 검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깃털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증기선은 곧 떠나갔고 얼마 후 그 모습은 밤의 안개 속에서 수평선 너머로 희미해져 갔다. 도망자 몬테크리스토의 증기선이 수평선 너머로 멀어져가고 있을 때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는 길 위를 도망가듯이 질주하는 역마차가 한 대 있었다. 역마차에 타고 있는 사나이는 미행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마부에게 노선을 자주 바꾸어가며 달리게 했다. 이 이상한 사나이는 백만장자 사이를 맞이할 딸의 결혼식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누적된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해 로마로 도망가는 강글라르 남작이었다. 그는 어느 양육원이 은행에 맡긴 500만 프랑을 횡령하여 도망갈 계획이었으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제안으로 백작의 510만짜리 영수증과 양육원 소유의 500만 프랑의 어음을 맞바꾸었다. 몬테크리스토에게서 받은 510만 프랑은 로마의 톰슨앤 프렌치 상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 당글라르가 이렇게 서둘러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돈을 톰슨앤 프렌치 상사로부터 받기 위해서였다. 당글라르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톰슨앤 프렌치 상사를 찾아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510만 프랑짜리 영수증을 내밀고 오스트리아 빈은행에서 집을 받을 수 있는 어음으로 바꾸었다. 됐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재개할 수 있다. 당글라르는 마차를 타고 로마를 떠나 빈으로 향했다. 510만 프랑이란 500만 프랑이란 큰 돈이 수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느긋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마차에 몸을 리었다. 그런데 로마 시내를 벗어날 무렵 마차는 다른 길을 달리고 있었다. 이봐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당글라르는 깜짝 놀라 버럭 호통을 쳤다. 목숨이 아깝거든 잠자코 있어라. 마부는 조용한 목소리로 당글라르를 윽박질렀다. 당글라르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말을 탄 사나이들이 자신이 타고 있는 마차를 둘러싸고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이건 뭐야 말로만 듣던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산족들인가? 당글라르가 겁에 질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마차는 목적지에 다다랐다. 어서 내려. 당글라르는 건장한 사나이 네 명에게 둘러싸여 동굴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은 예전에 알베르가 끌려왔던 바로 그 동굴이었다. 그들은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고 당글라르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건드리지 않았다. 산족들은 바위를 깎아 만든 방에 당글라르를 가두어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거 이상하군.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 저 녀석들 저 녀석들 산적이 아닌 건가? 돈도 빼앗지 않고 이렇게 가두어두기만 하다니. 뭐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니 다행이군. 당글라르는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의 이상한 태도가 궁금했으나 자기 돈을 빼앗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돈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자기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당글라르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글라르는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다. 저기 여보시오들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소. 당글라르는 문 밖에 서있는 산적들에게 애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곧 가져다 드리지요. 무엇이든지 주문하시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산적들은 산적치고는 굉장히 친절한 태도로 당글라르를 대했다. 그럼 우선 통닭 한 마리만 가져다 주시오. 잠시 후 한 사나이가 은쟁반에 통닭 한 마리를 받쳐 들고 왔다. 배가 고팠던 당글라르는 음식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잠깐 이곳에서는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음식값을 내야 합니다. 그 통닭 한 마리는 아주 특별한 통닭으로서 십만 프랑이 되겠습니다. 당글라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런 날강도 같은 이라고 내놈들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냐 내가 바본 줄 아냐 됐다 이딴 말랍이 들어진 닭 한 마리가 십만 프랑이라면 차라리 굶고 말겠다. 당글라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산적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통닭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당글라르는 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었다. 저기 이보게 빵과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없겠나? 물론 가져다 드려야죠. 빵이 십만 프랑 이고 물이 삼만 프랑 입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도합 십삼만 프랑 되겠습니다. 산적은 빙글에 웃으며 당글라르를 바라보았다. 이보시오 나는 사실 돈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 거 온정을 베푼 된다는 심정으로 먹을 것 좀 가져다 주시오. 당글라르는 차마 보기에도 딱한 모습으로 산적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거 농담도 잘하십니다. 당신 주머니 속에 오백만 프랑이 들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이라면 얼마든지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왜 배고픈 걸 참고 있습니까? 당글라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몬테크리스도 백작에게 건네받은 영수증은 자신과 백작 둘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산적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백작과 산적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배고픔 앞에서는 허무하게 사라져 갔다. 당글라르는 자꾸만 줄어드는 돈이 아깝게 느껴져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돈을 철약하느라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오백만 프랑이 전부 없어지게 되고 말았다. 이보시오 대장을 불러주시오. 당신들 대장 대장이 있을 거 아니오. 대장을 불러주시오. 당글라르는 문 앞까지 기어가 애처로운 모습으로 목소리를 힘껏 지어 짜냈다. 내가 대장이오. 무슨 일을 불렀소? 산적들의 도먹인 반파가 나타났다. 반파는 차가운 미소를 떼며 당글라르를 내려다보았다. 이보시오 두목 얼마 남지 않은 돈이지만 모두 드릴 테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오만 프랑밖에 남지 않았소. 정말이오.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아까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소? 난 날 속이는 놈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싶지는 않아. 이보시오 두목 사람이 배가 고프다 보니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없는 것도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소? 사실을 말하자면 당글라르는 이 오만 프랑만큼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 결심이었다. 그러나 배고픔 앞에서 그 굳은 결심도 무너지고 말았다. 자 여기 있소 두목 이 오만 프랑 다 줄테니 먹을 걸 갖다 주시오. 당글라르는 떨리는 손을 힘겹게 내밀었다. 그러자 반파의 뒤로 긴 외투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많이 괴로운 모양이군. 어떤가 후회는 하고 있는가 외툄로 몸을 감싸고 있는 사나이가 물었다. 뭐를 말입니까?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나? 니신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오락가락 눈에 베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 따위를 하겠습니까? 그런 속 편한 소리 하지 말고 먹을 걸 좀 주시오. 우선 먹고 나서 뭐든지 물어보시면 내가 성심껏 대답하겠습니다. 여전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군. 내놈 때문에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동안 너의 죄를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순간 당글라르의 내리 속으로 불쌍한 한도인이 떠올랐다. 생각을 해보니 저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는 고프군요. 내가 저지른 죄를 후회하느냐. 그야 물론 후회합니다. 아 후회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겠다. 의문의 사나이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당신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시오. 이런 데서 만나다니 퍽 반갑습니다. 백작. 당글라르는 몬테크리스토를 이런 동굴에서 만나게 된 것을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기뻐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일단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몬테크리스토를 붙잡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당글라르 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내가 누명을 씌운 사람이다. 나는 너 때문에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너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굶주려 돌아가셨고 너 때문에 나는 자유와 사랑과 행복을 모두 잃었다. 너를 굶겨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용서해주는 것은 나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에드몽 당테스다. 아 에드몽 당테스 당글라르는 공포에 휩싸여 온몸을 벌벌 떨었다. 당글라르 너는 운이 좋은 거다. 너의 공모자였던 페르낭과 카드르스는 죽었고 빌포르는 미쳐버렸으니까 너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5만 프랑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건 내가 주는 거다. 네가 훔치려고 한 양육원의 돈 500만 프랑은 내가 돌려주었다. 오늘 식사는 내가 낼 테니 배불리 먹고 여길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몬테크리스토는 반파에게 밥을 먹이고 내보내주라는 말을 한 후 동굴을 떠났다. 당글라르는 몬테크리스토가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몬테크리스토의 명령대로 푸짐한 식탁이 차려졌다. 식사가 끝나자 산적들은 당글라르를 마차에 실어 어딘지도 모를 길가에 버리듯이 내려놓았다. 당글라르는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밤을 보냈다. 옆에서는 시냄물 흐르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아침이 되자 그는 지독한 갈증을 느꼈다. 냇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물에 비친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10월 5일 저녁 6시경 이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가을 햇살이 바다 수면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자연의 호흡과도 같은 부드러운 미풍이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왔다. 백조를 닮은 우아한 요트 한 척이 반짝이는 거품을 남기며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요트 위에는 우수에 잠긴 한 청년이 점점 가까워지는 원추형 모양의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섬이 몬테크리스도 섬입니까? 청년이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섬 쪽에서 불빛이 선강처럼 번쩍 하는가 싶더니 총성이 울렸다. 섬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청년은 선장으로부터 카빈총을 받아 하늘을 향해 발사했다. 10분 후에 배는 돛을 접고 작은 선착장에 닻을 내렸다. 어서 오시오 막시밀리안 백장님 정확하게 오셨군요. 우선 자네가 머물 집으로 안내하겠네. 백장 백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백장님만은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막시밀리안 당신은 어떻소? 때로는 시간이 위로가 되는 법이지요. 이제 좀 마음을 추스렸소? 백장님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시밀리안 막시밀리안 이 비난어린 쓸쓸한 시선으로 몬테크리스토를 바라보았다. 막시밀리안 아직도 죽은 사람의 뒤를 따라야만 할 만큼 지독한 비탄에 빠져있소. 백장님 저는 친구의 품에 안겨 죽으러 온 겁니다. 물론 저에게는 사랑하는 누이도 있고 매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절해버릴 겁니다. 저는 제 누이가 고통받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막시밀리안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다. 막시밀리안 고통에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 않소. 나는 당신이 그 정도로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장님 저는 더 이상은 못 견딥니다. 백자께서는 저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15분 동안에도 백자께서는 의도치 않게 저를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백자께서 하신 말들은 희망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백장님 저는 발랑틴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부디 고요하고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막시밀리앙은 너무나도 단호했으므로 문테크리스토는 몸이 떨려왔다. 백자께서는 10월 5일을 기다림의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10월 5일입니다. 알겠소. 막시밀리앙 따라오시오. 청년은 기계적으로 몬테크리스토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발밑에 부드러운 양탄자가 밟혔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눈부신 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몬테크리스토는 다성다감한 시선으로 막시밀리앙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백장 이젠 이해가 됩니다. 백작께서 왜 이 대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으로 저를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고통을 겪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발랑틴의 이름을 부르며 백작님의 손을 잡고 세상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곳으로 오게 한 거 아닙니까? 백작님 이 가련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시밀리앙 정령 후회하지 않겠소? 몬테크리스토는 향원할 수 없는 다정함으로 막시밀리앙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작님 제 영혼은 이미 저의 것이 아닙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열쇠로 옷장을 열고 작은 은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황금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 안에는 젤리처럼 부드러운 물질이 들어있었다. 몬테크리스토는 금박을 입힌 스푼으로 그 물질을 조금 떠서 막시밀리앙에게 주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막시밀리앙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요. 백작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발랑틴에게 가서 백작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막시밀리앙은 몬테크리스토로부터 스푼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리고 왼손으로 백작의 손을 잡은 채 망설임도 없이 몬테크리스토가 건네준 그 약물을 삼켰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램프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졌고 향수 냄새도 점차 흐려졌다. 몬테크리스토는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압도적인 슬픔이 막시밀리앙의 내부를 훑고 지나갔다. 방안의 물건들은 청년의 시야에서 점차 형태와 색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백작님 이제 저는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 아버지와도 같은 자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청년의 무기력한 눈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무거운 눈꺼풀 사이로 문앞에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린 건가 막시밀리앙은 생각했다. 저 천사는 내가 잃어버린 천사와 닮았군. 발랑틴 발랑틴 막시밀리앙은 온 힘을 쏟아 그 이름을 불렀으나 그 이름은 더 이상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발랑틴이 막시밀리앙의 곁으로 달려갔다. 발랑틴 양 당신 곁으로 가기 위해서 막시밀리앙은 죽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지상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발랑틴 양 만약 내가 없었다면 두 사람 모두 죽었겠지요. 내 손으로 두 사람을 구한 것을 신께서 속죄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발랑틴이 문테크리스도의 손을 잡았다. 발랑틴 양 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다고 말해주시오. 나에게 이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몬테크리스도 백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감사에 담긴 진심이 의심되신다면 에데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에데언니는 제가 프랑스를 떠나 오늘까지 참고 기다리게 해주었어요. 발랑틴 양 그럼 당신은 에데를 많이 좋아하겠군요. 그럼요. 무척 좋아합니다. 발랑틴 양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모두 에데에게 갚아주길 부탁합니다. 에데를 언니라고 부른 것처럼 에덴의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앞으로 에덴은 이 세상에 혼자가 될 겁니다. 제가 혼자라고요? 몬테크리스도에 대해서 에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몬테크리스도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에덴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어린 표정으로 몬테크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에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다. 너는 왕의 딸이다. 나는 너에게 너의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을 되돌려줄 생각이다. 나의 어두운 운명이 에덴 너의 운명을 가로막게 하고 싶지는 않다. 백자 그럼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실 건가요? 에덴 너는 앞날이 창창하다. 내 이름조차 잊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다오. 알겠습니다. 명령을 하시니 명령대로 따르지요. 에덴은 에덴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방을 나가려 했다. 백장님 에덴 언니의 마음을 정말 모르시겠어요? 맥시밀 원테 크리스토와 에덴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에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에덴 진심으로 날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너를 떠나고 야만 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때는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에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저는 백작을 사랑합니다. 제 생명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몬테 크리스토는 가슴이 웅장해지며 그 옛날 순수했던 청년의 마음이 자신의 내면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에덴 나는 복수함으로써 승리했지만 나에게는 고통과 후회가 남았을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벌하고 싶었다. 전사 같은 에덴 내가 감히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지만 다만 확실한 건 에덴 너의 사랑이 나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에덴 내가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을 거다. 나는 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몬테크리스토는 에데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에덴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몬테크리스토와 에덴은 함께 떠났다. 몬테크리스토 섬에는 이제 막시밀리앙과 발랑틴만 남았다. 발랑틴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막시밀리앙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떠난 지 거의 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막시밀리앙의 심장이 다시 뛰며 그의 입술에 희미한 숨결이 되돌아왔다. 발랑틴은 그녀의 연인이 다시 살아났음을 느꼈다. 이윽고 막시밀리앙이 눈을 떴다. 막시밀리앙 우리 다시 만났군요. 막시밀리앙은 천상의 환영을 본 것처럼 감격하며 발랑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가 살아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막시밀리앙의 가슴속에는 그 살아있음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동틀 무렵 막시밀리앙과 발량틴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해변을 걸었다. 발량틴은 막시밀리앙에게 몬테크리스도가 그녀의 방에 나타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위험을 알려준 일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을 주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막시밀리앙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신을 살려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막시밀리앙은 몬테크리스도가 그처럼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몬테크리스도에게는 다 그 얘기 있었던 것이다. 새벽 하늘에는 아직 몇 개 별들이 남아서 반짝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발랑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토록 염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했다. 이렇듯 두 사람이 죽음 끝에 찾아온 행복에 젖어있을 때 유트의 선장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다. 몬테크리스도의 편지였다. 막시밀리앙은 거풍을 뜯고 바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진해하는 막시밀리앙 두 사람을 위해 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리보르노로 가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노아르티의 백자께서 손녀의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몬테크리스토 섬의 동굴 궁전과 파리 샹젤리제 저택 그리고 트레포르에 있는 성은 에드몽 당테스가 파라옹호의 선주 모렐시 아드님에게 드리는 결혼 선물입니다. 막시밀리앙 이 세상에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상태의 비교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깊은 슬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막시밀리안 한번 죽으려고 해봄으로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에 두 마디로 요약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당신의 친구 에드몽 탕테스 몬테크리스도 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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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어디 계십니까? 편지를 다 읽은 막시밀리안 이 물었다. 선장은 손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멀리 하늘과 지중해를 가르는 지푸른 수평선 위로 하얀 돛이 보였다. 이렇게 제 곁에서 떠나시는 군요. 아버지와도 같은 나의 친구요.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이 무척 그리울 겁니다. 이제 부디 행복하십시오. 막시밀리안 과 발량틴은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는 요트를 향해 그곳에 우뚝 서있을 몬테크리스톨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발량틴 우리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막시밀리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막시밀리안 백작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혜는 두 마디로 요약된다구요.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